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신가요. 개인정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는데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.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의 양양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. 이렇게 버리시면 필요합니다. 명함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. 끄적끄적한 네모지 같은 이런 것들도 잘 보관하지 않으면 범죄의 표적이 될 것 같겠네요.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.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. 개인정보 보호 교육